밤을 걷는 선비 원작 만화의 감동을 카카오페이지에서 느껴보세요 만화 소설은 카카오페이지 예선 뭐라는 것이냐 죽기라도 할 참이었느냐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살아야 할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죽어야겠구나 알았다 내 니가 죽을 자이로 데려다주마 귀를 없앨 의지가 있으시다면 화양각으로 오십시오 그때 이 비망록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궁이 귀야맛살 번고지가 될 것이다 이제 슬슬 양의를 준비해야 할 텐데 아니 그러하오 세손이 환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소 아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아니 나는 지금 당장 세손이 임금이 될 제목인지부터 확인해야겠어 나를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이오 내가 정한 여인과 혼례를 치르게 하시오 세손비는 여기에 남 Oder 수종 objects ช 닭